실수단 기억에 남는 건 혹시 있으세요? 처음에 좀 언어 때문에? 아 초밥집에서요? 네. 음식 시킬 때요? 음식 시킬 때요. 초밥 중에 장어 초밥이 있어요. 장어가 일본어로 운하기거든요. 운하기 초밥을 말해야 되는데 우사기라고 제가 말을 한 거예요. 우사기가 토끼예요. 아 그렇게 잘못 말해보겠어요. 아 이게 내가 토끼. 지금 저엄청이 되게 놀라셔가지고 우사기예요. 토끼. 추엄이 독특한 것 같아요. 예예. 진짜 놀랬겠네요. 그쪽 사람들이. 재밌는데요. 언어 때문에 사실 생긴 건 뭐 많이 있을 수 있죠.